세종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겨울철 기온 하락과 강설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. 시는 관내 건축공사장 중 공정률 90% 미만의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작업장 거푸집과 안전장치를 비롯해 제설 장비, 화기 등의 관리 상태와 콘크리트 양생, 동결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해 미흡한 현장은 보완 조치하고 필요시 재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.